안녕하세요 우회전입니다 저 철학굴 좀 해줘요 응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속도를 줄이면 되잖아. 핸들은, 그저 벽에 쳐박아. 속도를 줄이면 되잖아. 속도를 줄이면 되잖아. 핸들은. 그저 벽에 쳐박아. 속도를 줄이면 되잖아. 뭘 핸들로 뭘 하려고 그래. 이놈 쉽게 뗀단 말이야. 그저 봐봐. 선생님 방금 브레이크 딱 쓰죠? 브레이크 쓰면 되는 거야. 뭔가 핸들로 하려고 하지 말고. 오케이? 핸들로 할 수 없어요. 못 피해. 그대로 쳐박는 거야. 브레이크 쓰면 되는 건데. 이거를 핸들로 어! 하면서 못 돌려. 그냥 쳐박는 거야. 그냥. 브레이크를 쓰면 되는 거야.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. 그래서 우회전을 빠르게 하면 안 돼. 천천히 하라면. 뒷차 빵 챙길 수는 안 돼. 오케이? 방금 속도가 좀 빨랐어요. 너무 엑셀을 많이 가려봤어. 오케이? 그냥 브레이크만 떼는 속도 있죠. 우리 유턴 할 때처럼. 그 속도로 우회전하는 거야. 급하게 하자면 되고.